한화그룹이 태양광에 이어서 신산업으로 육성할 글로벌 핀테크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김승현 회장의 차남이 핀테크 사업 주도권을 주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한 후계 경영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올해 신사업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화그룹. 첫 신규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태양광에 이은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한 핀테크 사업입니다. 한화그룹은 P2P 기반 대출 기업인 중국 디안롱과 조인트벤처 설립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싱가포르에 법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50대 50 지분 투자를 통해 대출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대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핀테크 전문인력 30명을 신규 채용해 국내에서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르면 8월 중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 진출과 함께 후계 경영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계약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부실장에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실장은 지난해 소울타이트 디안롱사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 사업 전략을 논의한 뒤 핀테크 사업 진출을 성사시켰습니다. 한화그룹 주력 사업인 태양광을 이끄는 장남 김동관 한화큐셸 전무부터 면세점 사업을 맡고 있는 삼남 김동성 과장까지 후계 경영 구도가 갖춰진 셈입니다. 태양광부터 면세점, 핀테크까지 그룹 3대 축으로 꼽은 신성장 동력 사업에 한화그룹 3남이 일선에 나서며 경영실력을 검증할 본무대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모니투데이다. 감사합니다.